안녕하세요 여러분, 재경쌤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샘플러를 이해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내 목소리를 이용한 악기를 만들고 연주해 보겠습니다. 그럼 영상부터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. 뿅! 어? 그러니까 유혈 스케치북이잖아요? 유혈 스케치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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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 여러분? 정말 멋지고 재밌죠? 이게 바로 샘플러입니다. 샘플러는 사람의 목소리나 각종 도구, 사물을 이용해서 악기처럼 사용하는 거예요.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챕터 1 나만의 문구 만들고 녹음하기 나는 창의초 한재경 챕터 2 챕터 2 샘플러에 목소리 넣기 나는 창의초 한재경 나는 창의초 한재경 나는 창의초 한재경 챕터 3 샘플러로 자유롭게 연주하기 네 여러분 실습 즐거웠나요? 각자 목소리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드는 건 뭐라고 했죠? 맞습니다 샘플러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